안녕하세요 쥬지에요 지금 먹는건 개껌이 아니라 줄줄이 스틱 어리입니다 맛난 간식 앞에서 폭풍 귀여움을 뽐내는 도찌 사랑스러움이 넘칩니다 원육 그대로 개별 포장된 건강한 간식 오래오래 프로젝트 줄줄이 스틱 어리 단일 원육을 사용하여 시계알로지를 최소화한 강아지 간식으로 원육 그대로의 풍미와 영양이 가득하답니다 단일 원육 초대용량 합리적인 가격의 벌크 단식을 찾는다면 줄줄이 스틱 추천해요 단일 원육은 스틱 자체로도 잘 먹고 작게 잘라서 저도 좋아해요. 오래오래 줄줄이 스틱은 12종으로 3개월 아기부터 녹염까지 다양한 식감과 맛을 골라서 먹일 수 있어요. 스틱 자체로도 잘 먹고 작게 잘라서 먹으면 오래 먹일 수 있는데 성격이 급한 것 같아요. 스틱한 둘째에게 이 방법이 좋더라구요. 둘째와 둘째의 친구들의 행복한 견생을 위해 좋은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